자,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물량은 충분히 찍어낸 거니까요. 진출을 하지 않고 바로 지금 멀티를 가져가고 업그레이드에 치중을 해주면서 한방 타이밍을 올리지는 경기를 들어옵니까? 경력 분산되고 확인하고 바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리고 셔틀까지 날아왔습니다. 셔틀까지 알반만의 타이밍 날카롭습니다. 딱 확장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마자 지금 빈팀이겠네. GG 자, 전지! 마인메설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인메설은 했지만 여러분이 숫자가 워낙에 많다보니 탱크는 다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셔틀이 먼저 앞서가서 뭔가 탱크를 정리하는 느낌이 아니면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많다보니까 이거 그냥 힘으로 힘으로! 근데 뒤쪽에 드라군들이 약간 드라곤 하고 있는 사이에 아, 근데 질럿이 워낙 질럿이 워낙 많네요. 네, 질럿이 워낙 잘 못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질럿이 있네요. 네. 다리도 있고 마인도 있고 이래서 잘 달라붙는 달라붙는데 이게 지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난주에도 헤디 선수가 이 자리를 하수로 하면서 알바맨 선수에게 지지를 받아낸 거였거든요. 보라이고 주 대기 시작하고 있는 보라 선수입니다. 털을 자, 일단 뒤쪽에서 질럿을 빨구면서 얼만큼 병기가 살아남느냐 보는데 떨구는 질럿들은 일단 벌처로 일부 정리를 굉장히 잘해줬고 아, 그중에 벌처 발이 켜지니까? 어, 대수 너무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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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들은 개 보라 선수입니다.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 그냥 학살 재직! 중요한 건 앞마당 쪽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보라 선수가 정말 이쪽으로 한 번 대승을 거둔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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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드라군들 거의 다 먹아서 드라군들만 남았어요 SCB들만 조금 더 잘 달라붙어 준다면 다짠! 인데! 엘씨비가 앞에서 스크롬 짜주면서 그라고 오늘 인구수 158 추구스럽게 질럭들이 게이트를 진짜 잘 쓰네요 태용박 선수 자 인구수 84 대 149 아 질럭 입장 난입 성공 역시 또 한 번 말씀드린 양에는 장사가 장사가 없네요 3시, 6시, 7시 등등 기반으로 한 양에는 장사가 없어졌어요 지지! 조롱 surely 탱크 잡히면 진짜 피해가 없어지면 위로감립 조그룹의 고 아니 누굴DA 공격 asleep 요일하게 이 공격구닛의 astronomy 백퍼리! 백퍼리인데요. 불 뿜고 있습니다. 자 투마리까지 위로 올라와 봅니다만은 드라곤 쫓기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다섯 개 한 일곱 개예요. 뒤에 더 오고 있거든요. 백퀴즈! 아 또 잡혀요. 드라곤은 계속 충원이 되고요. 저목박에 공격성! 여기서 지진!